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은 반대했지만 갓 스무살 주음에 부부가 된 데이빗과 다이앤 결혼생활이 생각만큼 달달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풋풋한 사랑이 염으로 가듯이 그토록 원했던 자신들만의 드림하우스도 완성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부르닥친 부동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중개 일을 하던 다이앤은 수입이 끊기고 건축회사에 다니던 데이빗마저 실직을 하게 됩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새집에 올인했기 때문에 제때 갚지 못한다면 새집뿐 아니라 살고 있는 집까지 압류될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5만 달러 자존심을 무릅쓰고 아버지에게 5천 달러를 빌렸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데이빗의 궁여지책은 라스베가스였습니다 데이빗이 게임을 하는 사이 아이쇼핑을 하는 다이앤 거녀에게 명품 드레스라는 것은 그저 상상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한편 데이빗은 엄청난 기세의 문인들 덕에 대박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2만 5천 달러를 땄고 내일도 이 정도 딴다면 빛청산의 꿈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잘하던 추사위나 계속하지 왜 종목을 바꿨을까 어젯한 돈을 다 잃고 원금까지 손실이 나서 4천 달러만 남은 상황입니다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은 무리한 베팅을 부르고 4천 달러를 한꺼번에 올이 내버립니다 포부는 다 잃고 나서야 애초에 터무니없는 계획이었음을 실감합니다 그러게 주사위를 계속 했었어요 황만장자도 털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부부와 다른 점은 무한 자본이라는 것이었죠 게이지는 어제 그녀가 잘하던 종목을 기억하고 100만 달러짜리 주사위를 그녀에게 지어줍니다 게이지는 그저 그녀의 웃는 모습이 보고 싶을 뿐이었죠 게이지는 두 사람을 저녁 만찬에 초대합니다 5천 달러짜리 주사위를 그녀가 가난이 대문으로 돌아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처럼 포부는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사랑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제안을 수락합니다 친구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변호사 제레미 그녀를 홀로 두고 나온 뒤 내내 안절부절을 못하던 데이비슨 그제서야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고통스러운 후회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세운 데이비슨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말없이 안아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포부의 힘든 선택은 결국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잊으려고 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날의 기억 그날의 이야기를 애써피아는 다이앤을 보며 의심과 집착이 점점 커져가는 데이빗 다이앤은 데이비스의 집착이 집을 잃은 상실감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 집을 다시 사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데 그 땅을 산 사람은 다름아닌 게이지였습니다 저것이 점점 커져 있는 것을 잃은 상상에서 그 일이 있은 후 데이빗이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됩니다. 뻔뻔한 게이지를 보자 중계를 거절하는 다이앤.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 투잡을 띠며 일에 더 몰두하는 다이앤. 하지만 끈질기게 구의하는 게이지는 자신이 왜 이토록 그녀를 갈망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일에 있는 게이지의 진심이 철벽같은 다이앤의 마음을 움직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교제를 시작합니다. 배신감, 원망, 그리고 못난 자신. 이런 미운 감정조차도 밀려오는 그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술에만 취한 채로 두 사람 앞에 선 데이빗.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지. 내일은 좋은 시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구구가? 그 계란을 죽여야죠. David, 끊어. 제가 사랑하는지 말한다면? 데이비스는 문득 그녀를 잃은 상실감에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꿈까지 놓치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합니다 한편 동물보호 자선 행사에 참석한 다이앤과 게이지 다이앤을 향한 사랑의 규기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것이었다는 것을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증명한 데이빗 데이빗은 다이앤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위해 이제 놓아주기로 합니다 두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진 게이지 게이지는 그녀가 그저 장난감이었다는 듯 얘기합니다 애써 모집말을 하며 그녀를 놓아주려는 게이지 다이앤은 무작정 데이빗이 정원했던 해변으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거기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1993년에 개봉한 영화 은밀한 유혹 중에 가슴 깊은 대사가 있어 떠올려 봅니다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놓아주라고 돌아온다면 그건 영원히 내 것이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내게 Gener올라인 이슬람 매우 아니다 당연한 아멘